7월 13일 무섭대표 총장 강천혁 기우 대한민국 회장 홍준표 대동 3장 남자 장량 3부 2위 순천선을 제휴한 홍준표 대한민국 회장 대원 전국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장 남자 장량 3호 아저오 키틱 부대장 이강수 네 내용 같습니다. 3장 남자 장량 3호 3호 황시체육의 원양길 이안의 원정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매 네 기념차렷 하겠습니다. 리니어스타프 여자 장량 1호 여자 장량 1호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여자 장량 1호 6시 30분 하겠습니다. 1위 청주회 패턴도장 오병란 2위 예능 선사채리 nuestro 하윤수 연대지휘관 3위 연대지휘관 황봉 경출 차렷 경행 3장 여자장년 1부 1위 청주의 대군단 오경란 이사람은 2019회 우선 대구총장이 전북 태권도 부문세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사할 수 있도록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7월 13일 우선 대구총장 황봉 경출 선장 여자장년 1부 예능 석사체육관 하인수 유의 보았습니다. 여자장년 1부 3위 연대지휘관 황보수격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남자 장면 2부 시상하겠습니다. 남자 장면 2부 1위 독수리 태권도장 김진 2위 가정 태권도장 김기만 3위 선인체육관 고파서 시상위원회 돌고가 주시는거에요. 계속해서 심판위원회에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시인님 화이팅 선장 남자 장면 2부 1위 독수리 태권도장 김진 2위 위상정 70패 보석대표 총장 태권도 홍수의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여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7월 13일 부서지부 총장 강철도 대한민국 회장 홈총표